자 흐름도를 그려볼게요 자 1차 부리점 직후에 3개인가? 3개 자 A, B, C가 부리가 되는데 C가 부산물이다라는 거죠 자 각각의 생산량이 5대 3대 2, 5000, 2000, 3000이죠 자 그리고 결합원가는 15만원이고 자 각각의 추가 가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A, B, C로 완성이 됩니다 물량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추가 가공가가 28만원, 24만원, 3만원이죠 어 부산물에 추가 가공이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결합원가 배분기준은 순실행가치법에 의하고 부산물의 해계처리 방법은 1번 판매기준법 2번 생산기준법 자 각각 이제 보도록 하자 자 1번부터 판매기준법일 때 부산물의 해계처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부산물의 해계처리 방법이 판매기준법이라는 것은 분리점 이후에 부산물이 생산되지만 생산되는 시점에서 얘를 최고로 인식한다 아니면 얘는 없는 거로 취급해버린다 없는 거로 취급한다 알겠죠? 자산은 있지만 장부에 괴로워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서 얘를 가입해 꺼버리면 된다는 거야 얘는 없는 거야 생산시점에서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어 꺼버리고 싶어 그냥 어? 뭐가 잘못 적었어요? 아 물량이 532 좋은 잘 말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이거 물량이 또 잊어버렸네 532 자 쉽게 말해서 이거 지우면 좀 지저분한데 다시 적을까요? 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얘는 없는 거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 추가 가구가 발생하지 않아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회계처리 없는 거니까 지금 장부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판매기준법에서는 부산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견화문가가 배움되는 일이 없어 근데 추가 가구가 발생하면 차변에 부산물 3만원 대변에 재비용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이야 했죠?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판매기준법은 A가 없는 거니까 그냥 A와 B 주산물에만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끝나면 되겠지 자 결합원가 배분기준이 순실험같이 뽑죠 5000리터 고박이 자 판매 72, 120, 30 또 잘 보고 세워야지 30 자 5000리터 고박이 72, 빼기 28만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8만원이고 B 3000리터 고박이 120, 빼기 24만원 하면 12만원이죠 그래서 20만원 저 배분 비율 4대 6 시간 없으면 그냥 100%에 관제하고 되겠어 이것만 해보되 결합원가 배분 자 총 배분대상 결합원가 15만원 총 결합원가 15만원이 전액 주산물에만 배분이 된다는 거죠 순실험같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해 준다는 거 그래서 개선해 주면 4대 6이니까 자 28만원 아 6만원 9만원이지 6만원 9만원 자 나머지 개별원가 더하고 총원가 단위당원가 계산한 건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가 아니죠 부산물 자체를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해버렸잖아 왜? 판매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산시점에서는 인식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언제 요런 게 필요하죠? 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거지 생산되는 시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산기준법일 때는 부산물 해결 처리가 요게 중요한 거죠 근데 1차 분리점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는 전부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네 가지 전부 알아둬야 돼 결합원가 배운방법 순실험가치법 부산물 해결 처리 두 가지 결합원가 배운방법 균등매출 총액류법 부산물 해결 처리 두 가지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다 나오니까 생산기준법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동일해 A, B 자 순실험가치 계산 똑같아요 8만원 12만원 이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만원 자 배분 비율도 똑같아요 4대 6 주산물에 대한 배분 비율은 동일해요 한 가지만 달라져요 결합원가 배분해 자 총 배분 대상 결합원가가 15만원인데 약간 안 보여서 약간 이만큼 땡겨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이제 가입표가 아니라 존재해 부산물이 존재해 존재하지만 얘는 주산물하고 달리 취급하는 거지 자 요 시점에서 분리점에서의 부산물의 순실험가치 계산해보면 2000리터 곱하기 예상 판매가 가격 30원 6만원에서 예상 추가 가공가 3만원 빼니까 3만원 나오죠 자 부산물의 NRV가 3만원이야 이 3만원을 부산물이 발견된 이 공정의 결합원가에서 빼준다는 거지 여기에서 빼기 3만원 해준다는 거야 부산물의 순실험가치를 빼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주산품 A와 B에 배분해야 될 결합원가가 12만원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합원가 배분표를 작업하는 방식도 두 가지 그냥 A, B 아래, E 아래, G 아래에 부산물 C를 표시하고 생산기준법일 때는 부산물의 순실험가치를 총 결합원가 위에 3만원 표시해서 즉 15만원에서 3만원 이미 배분이 된 거다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12만원이 남아있죠 이건 이제 밑에서 위로 가야 됩니다 15만원에서 3만원 배분 이제 주산물에 배분할 금액이 12만원이죠 12만원을 4대6 비율로 각각 4만8천원 7만2천원 이렇게 배분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이거 좀 적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빼버리세요 여기서 빼 그냥 여기서 뭘 찾으면 돼요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 12만원 찾아버리면 되겠지 이거 이 과정 다 생략하고 이거 생략하고 12만원에서 12만원 적고 그냥 배분하면 되겠어 답은 똑같게 맞으니까 둘 다 오케이니까 편할 때로 하세요 근데 이렇게 푸는 이유가 이게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논리적이니까 그리고 가끔 부산물의 단위다운가도 물어본단 말이지 부산물의 단위다운가는 3만원에다가 자 추가가고 이 3만원에다가 개별운가가 있잖아 3만원 더 해야 되겠지 그럼 6만원이 되겠지 6만원 나누기 2천 리터 하면 개당 30원이 되겠지 딱 판매가격하고 똑같게 나오죠 판매 예상 판매가격하고 이게 부산물의 단위다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의 단위다운가를 물어봤을 때도 이게 더 낫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포함해서 표시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실수할 확률도 좀 적고 근데 헷갈리면 그냥 여기서 빼버리면 돼 이렇게 빼고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 얼마야 이거 찾아주는데 줄에 가시면 되겠어 작업해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폐기비용이 발생했다 3만원 폐기비용이었다 그러면 빼는 게 아니라 가산이지 그래서 주산물에 배분해야 될 게 3만원이 더해진 18만원이 순실현가치 금액 비율로 가산이 되겠지 이해 됐나요? 하나를 해결했으면 나머지로 이렇게 같이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폐기비용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순실현가치법은 이 정도 알면 1차 분리점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경우는 다 풀 거고 균등매출총익률법이 여러분들이 좀 약하니까 요게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균등매출총익률법이 우리나라 시험에 제 기억에 2009년도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70, 80년, 90년, 2000년대 다 해서 근데 2009년인가 10년에 첫 등장하고 2010년대 균등매출총익률법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 해결사 세무사 다 해서 한 6, 8번 나온 것 같아 고작 12년, 3년 만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균등매출총익률법 강조 못해서 마음 아픈 교수님이 한 분 계신가 봐 무조하게 1차에서도 나오고 그전에는 1차에서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채택국제혜계기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균등매출총익률법 언급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을 적용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고 돼 있어 근데 순실형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거의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가기준이죠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 순실형가치법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물량기준법 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 균등매출총익률법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기준서는 우리 온가거래계 교수님은 몇 개 제약으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만 해라 이런 거지 그냥 나온단 말이지 균등매출총익률법 그래서 균등매출총익률법이고 부산물 해계처리 방법은 판매기준법 생산기준법이 있겠죠 생산기준법 자 평균 매출총익률 별도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냥 곧바로 시작해보자 자 판매기준법일 때는 부산물 그냥 X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알겠죠 없는 거 최종 판매되는 제품 주산물 A, B 최종 판매가치 자 5000리터 곱하기 72 얼마죠 36만원 자 3000리터 곱하기 120원 36만원 그래서 72만원이죠 일단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총익 개별 제품의 매출총익은 이 기업 전체의 매출총익을 먼저 계산해서 평균 매출총익률을 찾은 다음에 계산할 거다 일단 비워두고 요게 일단 핵심이지 그 다음에 개별원가 표시해보자 그 다음에 결합원가 대본해보자 자 합계는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개별원가는 이 두 개죠 두 개 더 얼마예요 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 자 수익으로 가기엔 판매 시점에서 수익으로 잡긴 잡지만 매출액을 안 잡는 거잖아 자 명심해야 될 게 균등이익률이란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매출총이익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매출총이익률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만 감안을 해줘야 돼 자 부산물을 수익으로 잡는다고 해서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 그냥 부산물 매각이 기타 비용 뭐 잡손실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개별원가는 이 두 가지죠 두 개 더하면 52만원 자 각각 뭐 28만원 24만원 적어도 되겠고 자 결합원가는 이 중에서 이거 하나죠 근데 판매기준법이니까 부산물 회계처리 방법이 얘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 결합원가 배분할 때 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판매기준법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5만원 그 자체죠 15만원 자 따라서 역사라면 자 여기서 이 두 개 총원가 빼주면 67만원 빼주니까 5만원이죠 5만원 5만원 그래서 5만원 나누기 72만원 하면 비율이 나오죠 이게 이게 뭐 숫자를 좀 맞추기 어려워서 이게 어쩔 수 없어 6.9444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실전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좀 쫄겠죠 그리고 아마 10.99는 다시 한번 계산 때려봤을까요 혹시 계산 실수하지 않았나 한 번 정도 해보는 거 괜찮은데 두세 번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또 소수점 언급할 수도 있고 그래 자 어쨌든 이제 개별 제품의 매출 총액도 계산이 가능하죠 36만원 곱하기 6.944니까 요거에 반씩이네 2만원 자 이제 결합원가 배분은 36만원에서 매출 총액 빼면 요원가로 채워야 될 부분인데 개별원가 빼주면 나머지가 결합원가로 채워야 되니까 쭉쭉 빼주면 되겠어 36만원 빼기 2만원처럼 빼기 28만원 하니까 A에 대한 결합원가 배분액은 5만 5천원 나오고 B도 36만원에서 22만 5천원 빼니까 33만 5천원이 무려 온가여야 되는데 24만원이 개별원가가 있으니까 이거 빼주면 9만 5천원이 나오죠 9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 배분해서 끝내면 되죠 부산물이 존재하지만 부산물이 없다고 보고 주산물만 있다고 보고 하는 거죠 나오면 그냥 땡큐 하면 되는 거지 땡큐 근데 별로 땡큐 할 거 없어 다른 사람도 다 맞출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나만 내 점수가 중요한 거니까 나오면 쉽게 맞춰주시고 행산기준법 봅시다 자 역시 A, B가 있고 이것도 밑에 나와요 최종 판매가치 이까지는 똑같아요 매출 총액 개별 결합원가 최종 판매가치는 같아 자 36만원 그대로 36만원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72만원 매출 총액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개별원가 같습니다 A 개별원가 28만원 B 24만원에서 52만원 같아요 한 가지만 주의 자 원래 당초 총 결합원가는 15만원이었어 원래 당초 그런데 부산물 해계처리 방법이 생산기준법이죠 생산기준법일 때는 부산물 2000리터의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 2000리터 곱하기 30원 빼기 3만원 한 3만원이죠 3만원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미 해소했으니까 이만큼 해소할 거라고 보니까 미래에 그래서 온가를 그만큼 줄여놓겠다는 거죠 온가 차감을 해놓겠다는 거야 이만큼 해소할 거잖아 현금 이만큼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현금 들어온 것만큼 자비익으로 잡거나 아니면 온가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기준법은 판매기준법은 그냥 자비익이라는 수익으로 잡는 거고 요거는 그냥 온가에서 줄이겠다는 거죠 생산시점에서 미래에 들어올 3만원을 온가에서 줄여놓겠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아요 12만원 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12만원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주산물 A, B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15만원이 아니야 15만원을 대상으로 평균 매출 총액률을 계산하면 틀려버린다는 거지 12만원이죠 부산물의 순실현가치에 차감한다 요거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15만원에서 출발하면 부산물 C가 여기에 등장하게 될 거고 부산물의 순실현가치 3만원이 15만원에서 3만원이 배분된 결과가 되는 거지 남은 잔액 12만원을 주산물에 배분해 주는 거죠 요 12만원을 대상으로 매출 총액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72만원에서 52만원 12만원 빼주니까 64만원이 차감되니까 기업 전체의 매출 총액은 8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지 8만원 나누기 72만원 하게 되면 평균 매출 총액률이 좀 늘어나게 되겠지 얼마가 되냐면 11.111% 이렇게 된다 뭔 말이야 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고박이 개별 제품의 매출 총액률 하면 요게 4만원 이게 4만원이 되고 결합원과 배분은 36만원 빼기 4만원 빼기 28만원 하게 되면 4만원 36만원에서 역시 이거 빼주면 8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원과 배분액 달라지죠 보다시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흐름도를 잘 작성하고 판매기준법이면 갈표치고 생각하고 생산기준법이면 부산물의 순신은 같이 또 작업해물의 폐기비용을 계산해서 부산물의 순신은 같이 결합원과에서 차감하고 작업해물의 폐기비용은 결합원과에 가산하고 그 후 잔액을 그 후 결합원과 금액을 주산물에 배분해 준다는 거죠 자 주산물만 있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순신은 가치로 배분해 주면 되는 거고 또는 균등 매출 총액률 그냥 계산하면 되겠고 알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 무과장 편하면 이게 가장 편할 거야 흐름도에서 그냥 다하고 빼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리 찾아버리는 게 편하겠지 15만원 빼기 3만원 15만원 더하기 작업해물은 3만원 이렇게 하는 게 덜 실수하겠지 판매 기준법은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간단해져 버리고 이해 됐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 굳이 이 배분표 이 형식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게 일단 핵심인 거니까 여기는 15만원 전체고 여기도 보다시피 15만원 전체고 여기는 12만원이고 됐죠 자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CVP 분석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해둬야 되겠지 자 맨 마지막 물음 제품 ABC의 매출비압이 5대 3대 2일 경우 매출비압 판매량 비율이죠 주 김포가 2000X 1년도에 손익분기에 도달하기 위한 총 판매량은 몇 리터인가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 물어본 거죠 단 부산품을 포함해서 구해라 부산품도 손익분기점 구할 때는 그냥 주산물하고 동등하게 취급해라 라는 의미지 자 매출비압이 5대 3대 2야 그럼 복수제품의 CVP 분석을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배우겠지만 등식을 세워서 접근하는 등식법도 있고 꾸러미에 담아서 판다고 가정한 꾸러미법도 있고 근데 꾸러미법은 저는 별로 안 선호해 장난꾸러기들이나 쓰는 방법이야 그거보다는 그냥 공헌위법이 최고예요 공헌위법 교수님들도 공헌위법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교수님은 그냥 공헌위법만 설명되어 있는 책도 있고 자 근데 어떤 공헌위법이냐면 복수제품일 때는 복수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매출비압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치로 사용해서 개설한 단위당 가중평균 공헌위법이 필요할 뿐이지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하는 공헌위법 개념 공식이라기보다 개념이지 이거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손익분기점에서는 고정원가만 해소하면 되죠 그래서 고정원가를 자 단위당 판매량을 구할 때는 공헌위법이 필요하지 단위당 공헌위법으로 나누게 되면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이 나오겠지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할 거고 복수제품일 때는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데 여러 제품의 단위당 공헌위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근데 분모의 한 수치만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그 여러 복수제품의 단위당 공헌위법을 매출비압을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공헌위법이 필요할 뿐이야 이거 한글 기억할 것도 없어 그냥 이 하얀색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단위당 가중평균 공헌위법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한글에 적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이 판매량은 각 제품별 판매량을 계산하고자 하는 공식이 아니라 기업 전체 5대 3대 2 비율로 팔았을 때 총 판매량을 무조건 계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업 전체의 총 수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둬 손익분기점에서 총 판매량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품별로 각각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구한 총 판매량을 5대 3대 2 비율로 뿌려줘야 되겠지 반대로 뿌려야 되는 거지 제품별 수량을 물어봤을 때는 이건 항상 총 판매량을 구하고자 하는 단일 공식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 이거 구해볼까요 바로 자 근데 여러분들 딱 봐도 문제 있어 없어 여기 이게 좀 까다로워 세 가지 제품에 단위당 가정평경 단위당 공원익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 자 여기 변동원과 있었고 여기 변동원과 있었죠 추가 가공과는 어차피 개별론과니까 그냥 여기서 빼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걸려요 결합원과는 제품별로 구분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이 결합원과도 5대 3대 2 비율로 뿌리면 될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아 그래서 약간의 좀 이걸 좀 해선시켜야 돼 아 이게 분모의 제품별 이거 단위당 가정평경 공원익은 내가 좀 구하기 어려워 보여 그럼 자 뭘 구해야 되냐면 약간만 이제 변형해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손이 분기점을 달성하는 자 이렇게 산출량인 판매량을 구할 게 아니라 요 요 3개 더하면 만 리터가 현재 완성이 된 거죠 만 리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재료 지를 투입해서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원재료 지도 1대 1이라면 만 리터라고 보면 되겠지 감성이 없으면 뭔 말이 알겠죠 원재료 만 리터 투입해서 A, 5000, B, 3000, C, 2000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손이 분기점을 충족시키는 이 투입량을 찾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투입량을 투입량만 찾으면 5대 3대 2 비율로 요 투입량을 뿌려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까 판매량이 되겠지 자 투입량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결합원가를 제품별로 내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투입량 기준으로 생각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숫자로 보여줄게 일단 그래서 이렇게만 좀 바꿔보자 손이 분기점을 달성하는 총 원재료 투입량을 찾아보자 그러면 고정원가를 항상 이 분모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단위당 공헌력이 필요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판매량 제품 판매량이면 제품 판매량 단위당 공헌력이 필요한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투입량이면 투입량 단위당 공헌력이 필요해요 알겠죠 투입량 한 단위당 공헌력이 필요한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게 꾸러미 수면 꾸러미 단위당 공헌력이 필요한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운항 해수면 운항 해수당 공헌력이 필요한 거고 이것도 애우 필요가 없어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단위당 공헌력으로 고정원가를 나누어주면 총 수량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달성하는 그래서 투입량 단위당 공헌력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걸 이제 찾으면 끝나겠지 투입량 단위당 공헌력 이거 찾아보도록 하자 밑에서 자 일단 단위당 공헌력이니까 분모는 그냥 만 리터야 이걸 간단히 계산해야 되니까 만 리터 분의 분자는 만 리터에 대한 총 공헌력을 찾아주면 되겠죠 만 리터에 대한 총 공헌력 자 그럼 만 리터에 대한 총 공헌력은 만 리터 중에 5천, 3천, 2천이니까 자 5천 리터 곱하기 A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72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좀 도와줘야 돼 이 28만원 중에 얼마가 변동원가 아니면 10만원이 변동원가죠 그렇죠? 문제 자료 10만원 나누기 5천 리터 하면 리터당 50, 20원이죠 20원 자 왜 자 총 투입량 분의 총 투입량 분의 자 총 공헌력을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나에다가 플러스 이제 비 3천 리터 역시 판매 단가가 120원이죠 빼기 비 24만원 중에 변동원가는 9만원이죠 단가는 9만원 나누기 3천 리터니까 30원이죠 빼기 30원 더하기 부산품 2천 곱하기 어 이거 좁네 30원 빼기 자 부산품의 추가 가공가 중 변동원가는 만원이니까 나누기 2천 리터 하면 5원이죠 5원 빼기 얼마에 주면 되겠어요 결합원가가 결합원가 중에서도 변동원가가 있잖아 이 변동원가는 만 리터에 대한 변동원가니까 굳이 제품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결합원가 중에 변동원가 총액을 빼주면 되겠잖아 그러면 총 만 리터 투입량에 대한 총 공헌력이 계산되어야 되겠지 이러기 위해서 투입량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합원가 15만원 중 변동 제조원가는 8만원이라고 했죠 8만원을 그냥 빼주면 되겠어 내가 윈위적으로 제품별로 이걸 나누면 안 되는 거니까 뭔만 했죠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결합원가 배분원 자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물량기준법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 순실행가치법 균등 매출총립법이 있죠 자 이것도 온가 배분이니까 온가 배분 기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인 인과관계를 충족시키는 인과관계 기준을 써야지 맞겠잖아 결합원가 배분 기준은 자 결합 제품과 결합원가의 결합원가 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아니 돼지 잡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갈비와 관련된 게 얼마고 이게 인과관계를 따지기 너무 어렵잖아 이들이 다 스토어치 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절삭기계 갖다 돼지를 분해하는데 갈비 부위를 몇 초 지나고 이런 게 다 재고 힘들잖아 인과관계 기준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판매가치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가 기준이란 말이죠 이거는 수익이 많은 제품이 원가도 부담할 능력이 많다라는 사고에 의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하니까 이거는 부담 능력 기준이란 말이야 부담 능력 기준 얘는 물량이 많이 나온 제품이 결합원가가 발생해서 그만큼 경제적 효익을 많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수의 기준이란 말이야 수의 기준 이처럼 인과관계 기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결합원가 배분 후 결과를 가지고 관리핵의 목적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합원가 배분 후 결과는 정확한 게 아니고 외부 보고 목적에 치중한 원가 계산에 그냥 원가를 계산해서 윈위적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외부 보고 목적에 이쪽은 완전히 오리엔테이드 돼 있는 그쪽으로 지향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합원가 배분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CVP 분석도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벌써 애를 윈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써서 배분해서 하면 틀려버리잖아 벌써 그거는 올바른 CVP 분석이 아닌 거잖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산출량 기준이 아니라 이 투입량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투입량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 결합원가를 내가 윈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합원가를 윈위적으로 배분해서 제품 단위당 총 공원익을 개선하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입량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투입량 그냥 8만 원 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공원익을 투입량 1만 리터에 대한 총 공원익을 1만 리터로 나누게 되면 자 알바가 나오죠 그러면 50원이 나오죠 리터당 50원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찾으면 이제 게임 끝 리터당 50원 따라서 손이 분기점의 총 투입량을 찾아보자 총 투입량은 자 1리터당 50원의 공원익을 얻는 거 가지고 고정원가 4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결합원가 중에 고정원가 금액 7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 중에 고정원가 합 35만 원 더하니까 42만 원이 되겠죠 자 결합원가 중 7만 원과 추가 가공원가 중 35만 원 그래서 42만 원 나누기 50원 하게 되면 손이 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량이 나오죠 그 투입량이 8400리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투입량 개념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8400리터 투입해서 5대 3대 2 비율로 생산한 게 손이 분기점이란 말이야 그럼 자 1만 리터를 5대 3대 2로 뿌린 게 이거니까 수량이 똑같으니까 자 8400리터 곱하기 50% A 그 다음에 8400리터 곱하기 30% 하면 B 8400리터 곱하기 20% 하면 C가 되겠죠 이 세 개를 더해봤자 역시 산출장도 8400리터가 되는 거잖아 이 문제는 그래서 8400리터가 투입량이자 산출장이 되겠지 총 판매량이 되겠지 그래서 8400리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핵심이 뭐예요 결합원가 뭐 공원익 개선할 때 결합원가를 내가 윈위적인 배분기준 가지고 여기에서 변동 결합원가 중에 변동원가를 자 이 결합제품에 배분한 다음에 뭔가 공원익을 개선하라고 하면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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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즉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되겠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고자 아 물음 3번에서 단 부산품을 포함하여 구하되 뭐 결합원가 배분기준은 순신형 가치법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 순신형 가치법에 따라서 덜컥 결합원가를 배분해서 그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이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CVP 분석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의사결정을 그릇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결합원가 배분 후 금액을 가지고 하면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한 배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부담 능력 순신형 가치법은 부담 능력이야 부담 능력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은 올바른 CVP 분석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원가를 배분하기 전에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결합원가를 배분하기 전에 수치는 결국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지 세 개를 합하면 만 리터고 투입량도 만 리터고 산출량도 이 문제는 다행히 만 리터니까 용어를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만 원래는 이 투입량 만 리터에 대한 손입분기점 투입량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결합원가 중에 총 변동가 8만 원을 그냥 총액으로 그냥 고려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배분하지 않고 의도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결합원가 배분한 결과를 이용하면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손입분기점이라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거라는 거야 의미 없는 거라는 거야 결합원가 배분은 외부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 이거 가지고 관리회계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투입량 기준으로 여러 문제가 나오면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합원가를 위니제로 배분한 다음에 제품 단위담 공헌력을 개설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뭔 말이야 했죠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물음에서 엄청 강조하지 않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위니적인 결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걸 물어볼 교수님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교수님들이 비난한 게 그런 건데 결합원가 배분 후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말아라 이건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름치로 나올 거라는 거야 결합원가 배분을 하기 전에 총압 8만 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 리터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기록했죠 그거는 그거 하고 될 것 cha 이거 σí Mongo